응. 이 편인데 네가 꺼야지, 인연아. 나 똥 싸는 꿈 꿨어. 너 또 살까? 그건 그냥 똥이 마려운 거 아닐까? 아니, 기분이 상쾌해. 아이씨, 손에 붙일걸. 저거 어디? 너 무슨 일이야? 차가워, 차가워. 괜찮으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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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파티신 거 같은데? 어, 이렇게 돼. 심어야 된 거예요? 시간 준비해주세요. 네, 네. 야, 지구. 지구야. 어머, 어떡해. 뭐야. 너 이게 뭐야? 너 괜찮아? 괜찮냐고? 아이씨. 어? 망했어. 뭐가? 야! 야, 너 괜찮아? 어쩌다. 왜? 망했어? 얘 벤틀리바 같대. 어, 벤틀리. 폭망한 우릴 이곳으로 데려온 건 지연이었다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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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래? 야, 그냥 가자. 자, 방금 팔렸어. 한 통에 7천만 원. 야, 7천만 원. 대박. 아, 살았다. 엄마 생유. 안녕. 와, 그럼 이게 그 우리가 19년도에 살려고 그 쌩 지랄에도 못 샀던 그. 그래, 그 일품질로래. 아, 그럼 나 아침 똥꾸미 이거였네. 맞네. 나 이거 똥꾸미 이거 다 죽여버릴 거야, 진짜.